여기 찾아났다, 여기. 아, 저는 좋습니다. 뇌귀들의 시대는 갔다. 꼰대들아, 저리 가라, 꼰대들아, 저리 가라. 자, 오늘의 잠자리 복불복, 인간 세총 게임입니다. 인간 세총? 4대4 팀전이고요. 각 팀 2명씩 1조, 2조로 나눠서 게임할 거고요. 튜브에 탑승한 인원은 세총으로 쏴서 깃발 가까이 보내는 게임입니다. 기록 경기로 최단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멤버가 속한 팀이 승리해서 실내 취침이 날아가 됩니다. 오, 좋습니다. 성공, 후공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팀장 두 분이서 천후공 가위바위보 한 번만 해주세요. 천후공이 나, 후공이, 무조건 후공이 나. 후공이 났지. 이거 후공이 나올 거 같아. 아, 네? 컬링, 컬링. 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진짜 못하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후여. 후공이 불렸어. 알겠습니다. 주날 팀 성공입니다. 어차피 못 잡. 자, 그러면 주날 팀 먼저 준비해 주세요. 네, 이거 몰라. 진짜 몰라, 확인. 그리고 줄을. 좀 펜펜해졌어. 이렇게 어깨로 껴줘. 알았어. 야, 이렇게 약골들만 모아갖고 이거. 심장이란 거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여기 앞에 두 개 잡고. 보니까 약간 여기 최고가 쇼트 트는 느낌이고, 우린 약간 아이사키 느낌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약간 아이사키. 차조란 팀의 첫 번째. 지금 시작하면 돼. 자, 나이로 와. 인우야, 이제 풀어. 너, 너. 아, 풀렸다. 풀렸어, 잠깐만. 자, 내가 갈게. 됐지? 오케이. 여기는 가벼운 대신에 당기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야, 힘이 없어 형.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자, 간다. 자, 저희 갑니다. 요만큼밖에 안 당겼어, 지금. 요만큼밖에 안 당겨. 야, 이거 짧은데. 자, 가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어, 약하지. 어, 약하지. 어, 뭐야. 최악이다, 최악. 야, 뭐야. 왜 이거밖에 안 가. 왜? 야, 뭐야. 왜 이거밖에 안 가. 제가 봐, 너무 안 가는데. 아니, 전략이 뭔데, 여기. 뭐예요, 뭐예요? 아, 저기 전략이, 전략이 있어요. 제가 봐, 너무 안 가는데. 실험지입니다. 아니야. 실험지, 실험지. 어, 이 줄을. 약간 버리는 가대. 네, 실험지, 실험지. 어, 제대로 실험하셨네. 좋아, 좋아. 우리는 좀 더 가야지. 좋아하지. 남자답게. 어? 형, 너무 뭔데, 이거는? 남자답게, 형. 딱이야. 됐어. 땡긴, 땡긴 놈이야. 하나, 둘, 셋에 땡겨. 아니, 이게 나는데. 애초에 이렇게 해야 돼, 나는. 하나, 둘, 셋. 끄자. 좋아, 됐어, 됐어. 끄자. 좋아, 됐어, 됐어.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됐어, 됐어, 됐어.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됐다. 오. 좋았어,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야, 거의 다, 거의 다 한다, 이거. 일단 편안하면 됐다, 이거. 나를 밀어서, 나를 밀어서 이쪽으로 해줘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형, 현아, 너를 우리가 엄청 세게 해서. 종민이 형을 밀어버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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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종민아! 오면은 발로 까버려. 야, 우리 발로 차! 야, 종민아. 일단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너도 같이 밀어. 오케이. 나 이상했어. 잠깐만, 힘이 안 돼. 잠깐만, 힘이 안 돼. 잠깐만, 힘이 안 돼. 그대로 놓고 있어. 1팀, 2단계. 보내, 보내, 보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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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소나야, 빨리! 소나야, 우리 힘이 없어! 아! 제발! 제발! 소나야, 제발! 안 돼! 소나야, 제발! 안 돼! 안 돼! 안쓰럽다, 안쓰러워서 못 봐주겠네, 이거. 앉아서? 앉아서? 그래, 앉아서 하자, 우리는. 내가 애초에 이거 손을 줄게, 내가. 작정 바꿨어. 일단 종민이 형은. 어이구 씨.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밀어야 돼, 밀어야 돼. 뒤로 당겨서 놓자,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잠깐, 잠깐, 너 손, 손. 하나, 둘, 셋. 오케이, 나. 됐다. 오케이, 나. 됐다. 됐다. 아, 마지막에 꼈어, 저기. 아, 마지막에 꼈어, 저기. 안녕. 나보다 못 왔어. 아, 마지막에 꼈어, 아. 짜증나니까 그냥 막아버리자. 아, 나보다 못 왔어. 아, 마지막에 꼈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번에 하면 돼. 나에게 물려줘! 오케이! 우리는 살짝 옆으로 하자. 여기로 써, 이제. 나 꼭 굳이 저거 없어도 되니까. 막아버려, 막아버려! 오케이. 뒤에 잡아도 돼. 형, 뒤에 끈 잡아. 잡았다가 하나 둘 셋 더 놔. 끈 잡아, 끈 잡아. 끈 잡아. 저는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가자! 놔요! 오케이! 가자! 놔요! 오케이! 왜 저렇게 가? 우와! 놔요!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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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게임이 안 된다, 게임이 안 돼.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기록가 어디 있습니까? 기록가. 기록 좀 재주세요, 기록. 기록 좀 재주세요. 9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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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안 되네요. 아, 이 친구들 전혀 뭐 게임이 안 되네. 그럼 연정훈 씨만 남아계시고 차준환 팀이 이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도전을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우리가 정민이 형 밀면 돼. 그냥 붙이면 돼. 그다음에 내가 조금만 가까이 가면 저 형 밀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훈이 형 방향으로. 정훈이 형 방향으로 최대한. 컴온! 에이, 후회할까 봐. 컴온! 잠깐만. 형, 스토프가 얼마큼 더 가? 우리 아까 어떻게 했니? 안 꼈지? 내가 밀릴게. 지금 딱 좋아, 지금. 잠깐만, 잠깐만. 살짝만. 오케이. 방금 갔지? 오케이. 살짝 앞으로 밀었다가. 하나, 둘, 셋.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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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아,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어, 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어, 야, 그거 안 돼. 이거 안 돼. 왜, 왜 안 돼, 왜 안 돼. 아이, 그거 움직이면 안 되지. 에이. 이거는 몸의 반동으로 갔다. 저희는 조금, 에. 아이, 근데 가는 길에 컬링처럼 민 거잖아. 아이, 그게 저절로 돌면 돌았어야지. 네가 이거라면 안 되지. 이거라면 나도 이렇게 가지. 야, 심판한테 물어봐. 심판! 심판님! 어떻게 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연정우 씨가 더 가깝습니다. 아, 통한 거야, 오케이 알았어. 아, 통한 거야, 오케이 알았어. 야, 우리가 더 가깝대. 그래도 우리가 가깝대.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우리 이걸로 하자. 자, 태호 형 타라. 가서 쟤를 옆으로 치켜줘. 어? 발로 차도 돼? 발로 차도 돼! 근데 쟤가 발로 막는 거 같은데? 괜찮아. 네가 이겨. 네가 이겨.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러고 있을게. 하나, 둘, 셋 당겨. 됐어. 가자! 넘어간다, 이건 넘어간다. 좋다! 가자! 너무 무서워. 무서워. 발로 차버려, 발로 차버려. 발로 차버려, 발로 차버려.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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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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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야, 한 병, 한 병! 한 병! 한 병, 한 병! 우리가 가까워졌어. 가까워졌어! 가까워졌어! 와, 가까워졌어! 가까워졌어! 우리, 우리 밀어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병, 한 병, 한 병! 뒤집혔어? 어. 뒤집혔어, 뒤집혔어. 여기가 가까워. 뒤집혔어, 지금. 고마워요, 형. 아주 고마워. 좋아, 좋아! 얘들아 가자! 야, 한 병 대박이다. 태환이 형! 태환이 형, 고마워요! 태환이 형 고마워! 자, 와이빌 레츠 고! 저기, 빨간 선 넘어서, 오라색 태환이 형 앞에 저기 세우면 돼. 어, 많이 갈 필요 없어. 파란 선까지만 와서 막아. 오케이. 얘들아, 할 수 있다! 마지막에, 땡기 땡기. 하나, 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야, 어떻게 된 거야? 됐어. 오케이! 어떻게 된 거야, 형? 아니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전략 나쁘지 않아! 아니, 아니. 기본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 어느 정도 선을 못 넘으면 그건 낙이란 말이야. 여기, 준환이 여기 있는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빠져야 돼요? 이건 낙이죠. 이건 낙이야! 나와야 돼! 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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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해. 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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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해. 어차피 못 가, 저기. 어차피 이 다음 문세윤이야! 어차피 무거워서 못 와. 마지막 한 방이야, 마지막 한 방. 마지막 한 방이야! 더 와야 돼. 제일 좋은 건 딩딩이를 차버리는 게 제일 좋구나. 맞아. 딩딩이는 아예 차. 오케이, 오케이. 딩딩이를 밀어버리면 딱 우리는 그냥 센터 들어가. 네 한 방이 끝이야. 우리가 최대한 세 개는 있는데. 최대한 당겨야 돼. 내가 무거우니까 미안하지만 더 가야 돼. 근데 얘가 무게가 너무 많아. 딱 당겨야 돼. 아이씨. 힘들게 저 홈을 내줘요. 막아줘야 돼. 좀 봐. 좀 봐. 너무 많아, 진짜. 그냥 여기다 걸쳐도 돼. 한 방. 한 방. 됐어, 여기. 하나. 잡아, 잡아, 잡아. 하나, 둘, 셋. 우와! 가자! 우와! 우와! 가자!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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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마크야! 안 돼! 마크야! 가라! 아! 됐다! 됐다, 됐다! 이겼지? 이겼지? 이겼죠? 이겼죠? 이긴거지? 이겼잖아! 낙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깔꾸덕이 이겼다 뭐라 뭐라 하더니 근데 진짜 무서웠어 팔통 치고 보는 느낌이야 내가 제일 잘 안 멈춰 인간세촌 게임 결과 딘딘 씨가 한 뼘 최단 기록으로 박태환 씨의 도우마에 1등을 하셔서 차준환 팀 모두 실내 치팀입니다 한 뼘! 한 뼘! 내가 말했지? 절대 못 이겼나 봐 이건 못 이겨, 이건 못 이겨